아 역시 휴가는 제주도지 야 우리 놀러 왔으니까 재미있게 놀다 가죠 와 역시 제주도 도라르방 진짜 와 아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야 이거 봐봐 도라르방 현무암 구멍 뚫린거 봐봐 현무암 마시는거에요 죄송합니다 사람이었네 오빠 우리 스누클링 가자 일로 들어와 어 나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여자친구 있나? 부럽다 이리와 일로와 야 이거 뭐야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야 뽀뽀할라고? 그러니까 오빠 괜찮아? 야 나 같으면 그냥 죽어있겠다 육지에서 왔나봐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싸게 줄게 괜찮아요 총각 낙지 좀 먹어봐 이게 정력에 그렇게 좋아 아 그래요? 아 이게 정력이 좋아해? 와 이거 뭐가 되겠는데? 오빠야 그만 좀 먹어 왜? 오빠 때문에 내가 밤에 너무 힘들잖아 야 뭔소리야 밤에 왜 힘들어? 펜션에서 밤에 낙지 요리하는게 쉬운줄 알아? 알았어 미안해 뻥치시네 내가 뭔지 다 알거 같은데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힘좀 써야되니까 낙지 한마디 아유 그쪽은 오징어나 먹어 왜요 왜? 오징어나 똑같이 생겼네 더럽게 못생겼다 아유 뭐야 이거 섭섭하게 무슨 말을 하는거야 싱싱하다 야 아 싱싱한데 엄청 싱싱하네 야 이거 좀 쉽고 올게 이거 안되겠다 야 먹물 이거 아 이거 쉽고 올게 아 이거 진짜겠네 아 이거 물이 안나오냐 이거 큰일났네 이거 나 야 나 지금 귤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오 오 깜짝아 야 다시 썼어 지금 야 다시 썼어 야 아까도 한라산 폭발하는거 봤어? 야 저거 폭발한거 아니야 저거 사람이 그런거야 와 야 나 뷰를 많이 드셨나봐요 왜요? 오줌이 늘었더라구요 아 얼굴에 비컴이 많이 맞았다 이거 자영이 바닷가 좀 걸을까? 그래 그래 가자 아 아 그래도 제주도니까 좋다 와 바닷가 좋다 와 와 너무 좋다 아 아 야 제주도 오길 잘했지? 아 제주도 흑돼지 봐 오 오 뭐야 뭐야 똥돼지네 깜짝걸렬뻔했네 아 아 아 저기요 오지마요 오지마세요 왜그래 같이 해녀체험해요 아 제가 왜 같이해요 무섭단 말이에요 같이 아 같이 들어가요 같이 아 이거 하고 올게 아 짜증나 진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보이는거 있으면 꽉 잡으면 된대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어 개불 잡았다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꽃게가 물었어요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까요 개불? 아이 그게 문제 아니라 지금 피가 계속 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피를 다 빨아먹으면 저는 아 피 좀 빨아 아 아 아저씨 괜찮아요?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아 아 응